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순자산, 부채를 제외하고 순자산이 3856조네요. 이 정도가 되면 국내 총생산 GDP의 두 배 정도가 됩니다. 이 내용이 기사를 봤는데 기사의 초점은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70이 들고 있는 자산이 3856조. 이건 아파트를 다 포함한 겁니다. 이대로는 젊은 세대를 못 주고 섞일 판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한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24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자산가격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상속세율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높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내용을 다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이 문제를 접근했습니다. 보니까 3856조를 갖고 있고 1년 사이에 198조가 늘었는데 2022년 또 한국경제 전체 규모를 비교하게 되면 1.8배 정도가 6070세대가 자산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가장 생애 전체를 통해 가지고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질 때가 은퇴자들이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질 때죠. 대부분 이제 집을 갖고 있으면 집에 대한 활보금 같은 게 다 맞췄고 그다음 자식에 대한 그런 양육 부담이 다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대가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죠. 이 재미나는 통계네요. 2011년부터 2023년 사이에 그러면 그게 12년간입니다. 2030세대가 보유한 순자산 비중은 15.6%에 11.3%로 줄었고 경제력이 낮아진 겁니다. 경제추축인 4050세대의 자산 비중도 57%에 46.4%로 감소했는데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은 28%에 42.4%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아주 저는 이제 상속세 문제보다도 이 노년층의 자산 비중이 크게 늘어났고 그 자산이 무려 3856조가 되는 부분에 굉장히 주목을 했거든요. 여러분은 이거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생애가설 한 사람이 이제 부모스라에 태어나가지고 교육을 받고 20대부터 돈을 벌기 시대가 자산을 축적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느 나라든지 간에 60, 70세대의 자산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 돈이 불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겠냐 일단 노년이 되게 되면 자기의 끝날이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돈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는 욕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돈을 쓰지 않죠 그래서 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간에 노년층이 돈을 거의 안 쓰죠 그러니까 안 쓰니까 계속 저축이 되니까 자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40, 50세대는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돈을 계속 쓰지 않습니까 경제 전체로 보게 되면 노년층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계속 정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60세 이상 고령층 자산이 계속해서 늘어난 이유를 이분은 언급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욕망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본인이 얼마 정도 더 살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껴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또 있는 자산이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해석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어디도 없으니까 상속세대 관련된 그런 문제만 지적을 했네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한 조정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 자체가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서민들도 다 상속세를 내야 될 그런 판이 됐다 그런 내용을 이제 한 몇 년만 지나면 6년 뒤면 서울 아파트 10채 가운데 8채가 상속세 대상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해 가지고 그럼 이제 미국에는 미국에는 노인들이 돈을 얼마를 갖고 있냐 이렇게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트릴리언이 1조 달러니까 총 자산 규모가 156조 달러인데 156조 달러의 절반 절반이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제 60, 70 세대들이 78.1조 달러를 갖고 있냐 78조 천억 달러를 50%를 미국도 여러분들 노년층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번 소개해 드렸는데 여기에 이제 참 일본은 일본을 잘 보면 이제 답이 참 많이 나오죠 지금 이제 한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 60, 70 세대와 같은 세대가 일본은 단가의 세대지 않습니까 1947년부터 49년 사이에 태어난 706만 명의 베이비 부모 세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자산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기사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본 단가의 세대의 자산관리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네요 자산이 축적되는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내 이 기사가 2019년 기사입니다 단가의 세대가 가장 많이 자산을 불린 시기는 2007년 이후인 은퇴 시기다 재주가 좋은 사람은 현역이 있을 때 돈도 많이 불리겠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지출이 적고 개인 자산의 여유 자금을 조금 확보한 시대가 은퇴 시기라는 겁니다 일본 단가의 세대도 퇴직금을 받고 그걸 가지고 금융 자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가장 많이 불렸다는 것이 일본 사례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결론이 참 중요합니다 단가의 세대는 일시 퇴직금을 수령하고도 60% 가까운 사람이 계속 임금을 수령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은퇴 시기가 지났어도 근로소득을 계속 번다는 겁니다 60에 64세 은퇴기 취업률이 56.3% 이른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70세 이전까지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을 하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퇴직금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단가의 세대가 갖고 있는 교훈인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것을 글로 정리한 분이 이 내용은 제가 공병호TV를 통해서 한두 번 소개했는데 아주 잘 쓴 칼럼이 바로 이분 칼럼입니다 미래의 제 자산운용의 공문으로 계시는 김경록 씨가 쓰신 은퇴 자산을 백두산이냐 개마고은이냐 핵심 메시지는 가능한 일을 좀 오래 해가지고 근로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계속 벌어서 생활비로 충당하고 당신이 은퇴 시점에 갖고 있는 자산을 개마고은처럼 운영할 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 길어지는 노년을 대비할 수 있다 백두산처럼 그냥 축적했다가 은퇴와 함께 계속해서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은 길어지는 노년의 상당히 위험한 요소다 이 내용을 김경록 씨가 쓰신 거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되시면 검색해 보셔가지고 근래 읽었던 칼럼 가운데 가장 재테크 칼럼으로서는 은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칼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버릴 게 없는 게 우리보다 노년을 빨리 맞이하는 일본이나 미국의 경험은 상당히 시사적이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